오늘은 나의 생명을 받으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키리도입니다. 지금 NPC에 사는 데이완카스테란과 나의 집중입니다. 정확하게 사는 데이완카스테란과 그 뭐일지 대만 가게 아니까 대만에서 나온 대왕카스테란과 그거 입기 엄청 많더라고 서울에쪽에서 이미 식었나? 일단 우리 동네는 줄 서서 먹던데 친구가 말하는 바로는 별로 맛없다는데 난 안 먹어봤거든요 역시 또 음식은 비주얼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 이런 집도 있고 저런 집도 있는 거니까 뭐 제가 제 동생을 약간 까는 용으로 쓰긴 하는데 남한테 그런 얘기 들으면 나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겠죠? 네 동생을 깔 수 있는 건 나뿐이야 님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마 내 동생 내가 깔 거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리즈는 시리카가 미세를 모츠 때 잇따떡이 우회시 같았지 않나요? 오 미세를 모츠 낙마가 휘다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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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키가 너무 아프네 와 세상이 그리고 리즈벳은 리얼에서 시리카에게 돈을 꾸게 되는데 그리고 그 꿈돈이 점점 불어나가지고 시리칼은 사치를 쓰게 되는데 그리고 그 돈을 빌린 그룹이 도망목시로 카이지에 나오는 제이그룹이 되는데 아니요 동생 도망쳤어요 언제 집에 들어왔나 모르겠어 지금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누워서 할수도 없지 아무리 허리아파도 사진멀쩡한데 누워서 방송을 하다니 게임을 방송하다 자겠어 그 병원에서 나오는 병원침대 같은 그 구성의 침대에다가 누워가지고 마이크 올려놓고 방송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하다 편할 것 같긴 해 방송하다가 잘걸 그대로 아 여러분 너무 졸리네요 그냥 잘게요 그럴 것 같애 그게 또 방송이 물론 컨디션 좋게 해야 좋을 때 하면 좋긴 한데 그래도 긴장감이 약간 있어야죠 빨리 어우 얘길이 겁나 혼내서 알바라도 시켜서 하면 다행이죠 예なら俺も付기合うよ肉만食べたいし 아니다 1일에 1일이 1신이 1일은 필요일까요? 아이고 지금 신고를 아저니 시가에 따라서는 그럼 죽이다 시가에 의심orders 근데 이거 아이템 등록을 해놓으면 아임 PC가 알아서 파는 건가? 재료 필요 없이 따로 일단 토크가 제 동생 얘기로 제가 먼저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지금은 게임에 좀 집중하시죠 되게 좋을 것 같네요 근데 그 녀석은 대단한 것이네 이 녀석은 이렇게 업무를 마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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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녀석은 그 녀석과 그 녀석이 여러 가지 업무를 마우고 나는 아무것도 없지 조그리 으음 그래 쭈구리라는 걸 깨닫게 해준건가 알았어 고마우면은 아까 입었던 바니걸 복장 다시 한번만 입어줘봐 스탠딩 CG로 응, 알았다. 시리카는 리즈의 자리에 도움이 되었구나. 그렇군요. 간판의 소재를 구입했을 때 그 남자는 판매들에 도움이 되었구나. 난 못 봤다고! 니가 안 보여줬으면 있어, 니들이. 난 못 봤어. 가슴 아프지만 못 봤다고. 지금의 판단은 확실한 반응이었구나. 그럼 그 얘기는 이번에는 해봐. 아니 리즈벤너 여자의 팬티를 보고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는 친구였단 말인가 음... 그쪽이었단 말이야 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즈는 정말 이 시리카가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게 매우 인정한妹이다 앞으로도, 우리의 아마도, 우리의 아마도, 우리의 아마도, 우리의 아마도 앞으로도, 우리의 아마도, 우리의 아마도, 우리의 아마도 물론, 우리의 아마도, 우리의 아마도 응 이제 얼추 얼추 마무리가 되어 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하지만 이제 또 카페가 남아있어 카페가 무서운 카페가 자 유키 좋아 이벤트 쉰만 1시간째인가 소름이 돋는구만 제법이라고 정확한 점수는 안보여주네 저번 새벽에는 3-4시간 동안 이벤트만 봤는데 이벤트가 안 끝났던 적도 있네 이벤트 안나절 던절 안나절 스토리는 쭉 진행하고 있죠 이런 리얼춤 그래 그리고 그 리얼은 현피로 정모와 현피로 이루어지지 그리고 그 리얼의 정점은 길드마스터가 정모빌을 들고 튀는 순간 완성된다 네 에길이랑 배드신 가능하다는 그 게임 맞아요 보여드려요? 알았어 보여줄게 일단 이벤트 좀 떠보고 아스나 어딨냐 아스나 でもあの花、本当によくできてたよな。 二人で頑張ったって言っていたもんね。その気持ちが嬉しかったな。 私、結城に負担をかけているんじゃないかって落ち込んだりもしていたし。 言ったろ。そんなわけないって。 うん。あの時、私が結城の支えになってるって言ってくれたでしょ。 それを聞いて、みんなそれぞれ違う人の支え方があって。 私は私なりでいいんだって思えたの。 それで、気持ちは伝わるんだって。 あ、確かに伝わっていたよな。 あのお花、やっぱり出してみちゃおっと。 ふーん。 ほんとに綺麗。 じゃあ。 ふーん。思いの結晶って感じだな。 この花はデジタルデータだから枯れることはないけど、 みんなの思いも同じように枯れることはない。 これからも続けようぜ。 稼働部の活動。 みんなの部員を集めてさ。 えぎるがフラワーアレンジメントしている姿とか、 みんなり貴重じゃないか。 いや、今、えぎるがフラワーアレンジメントしている姿とか、 かなり貴重じゃないか。 きちょうじゃないか。 きちょうじゃないか。 8768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좋아. 이제 카페만 남은 건가? 불멸의 카페. 하스팟. 레알 하스팟. 이제 카페만 남은 건가? 자, 카페만 남은 건가? 이제 또 시리카 플레잉인가? 아そこ에 있는 건 시리카가? 오이, 시리카. 아, 키리토. 안녕하세요. 야, 시리카. 그리고 피나와. 그럼 이제는 필드에 들어갈까요? 네, 피나의 음식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간식? 간식? 네 안녕하세요 그는 어디서 배우고 있었어요? 그는 그는 즐거웠어요 피나 혹시 좋았으면 나도 그 식사에 도착하시고 그는 그 식사에 도착하시면 좋겠어요 진짜? 정말? 정말 마음이 강합니다 100명입니다 큰일이 그런거는 없지 사실 그 목적의 몬스터가 좀 강하다 그래 시리카 이번에도 나한테 좋은걸 보여주죠 무나 아주 자연스러운 플래그 게임 캐릭터가 뭐 은혜를 잊지 않아봤자 뭐 시리나 한 번 더 봤겠지 그래 피나는 기억만 할 것입니다 그런거죠 에이도 이곳은 이곳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자 네 피나도 부탁드립니다 피나의 작성은 이렇게 화장실에 가고싶은데 음 좋아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내 동생에게 카톡을 한다 안 본다 설마 오늘 12시간을 자고 또 자고 있진 않겠지 내 동생 거의 13시간을 잤는데 또 자진 않겠지 아니요 와가지고 패드 버튼 좀 누르고 있으라고 자동으로 넘기는거 안되가지고 어 성우 더빙 맞춰가지고 그 버튼이나 누르고 있으라고 하려고 그랬어 아 좋았다 사소구 피나에 아 펜트병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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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아리가또 아리가또 아니 갓 그건 말해 니가 무슨 박찬호 선수야 왜 이렇게 투머쉬 토커 해 어휴 투머쉬 토커다 네 많이 내려갔죠 고프로 나오니까 VK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얼굴을 불키니 하이 그리고 또 다른 카페 이벤트가 또 나오겠지 진짜 어우 야 그래도 4개만 남았어 근데 이 4개를 다 봤을 때 보고나서 또 다른 이벤트가 나올 것 같은 불길한 이감이 들어 너무 불길해요 혼자서 언덕의 카페에 가서 이유의 이정을 세워보자 혼자서 언덕의 카페에 들러보자 혼자서 언덕의 카페로 가보자 누군가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언덕의 카페로 가서 혼자 느긋하게 보내자 질이구요 카페의 성애자야 숫돌이라 문스턴터가 생각나네 여기가 만남의 광장 같은 곳이구나 나도 가끔은 카페 같은데 앉아가지고 느긋하게 아는 사람이랑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 그 대상 여성이었으면 참 좋겠지만 항상 내 앞에 남자들이 앉아있더군 친구들 아니면 동생 동생 아니면 친구 아니면 혼자서 뭐 재벌은 남 못준다고 여기도 근질근질한가 보지 뭐 당연히! 내가 가죽에 가죽을 하는 정내없이 그리워지면困자 그렇구나 리즈는 SAO의 때까지 노력하고 있었구나 그럼 자신의 사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꿈이었구나 린더스에 가진 사업을 생각하면 뭔가 낙지하다 낮에 거의 진짜 14시간 정도 잤 것 같은데 4시쯤에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다시 자나보다 잠만 보는 몸이라도 건강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밤에 뭐라길래 그렇게 피곤한다 아 이거 진짜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 없나 모토 같은 거 계실 것도 같은데 아니요 아론 아니야 아론은 이거야 그냥 이 뒤에 화창을 없애는 거 아니 뭐 손가락 아프진 않은데 적당히 오토해놓고 잠깐 비우고 올라 그랬죠 이거 터치로 조절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자 그리고 아니 안 끝났어 아니 당연히 나는 당연히 나는 이벤트 끝난 줄 알고 오우 아 아 뭐 아이템 주나 따로 전투 씬은 있습니다 없겠어요 RPG 게임인데 이벤트 씬이니까 이벤트 씬이니까 그렇죠 밤에 몰컴이다 진짜 근데 내가 10대 때 몰컴 안 했으면 키가 한 50cm는 더 커졌을 텐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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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몰래 몰컴 하는 게 진짜 10대 때는 있어요 그게 확실히 마력이 있어 마력이 어 뭔가 긴 길을 여기는 듯한 느낌 그리고 그 몰컴을 하면서도 귀를 쫑긋 세우고 불을 닦고 방에 불을 닦았을 때 그 집중력 어 그리고 그 어머니 부모님 방이 열릴 때 그 쫄깃쫄깃한 느낌 어 나도 모르게 하게 돼 진짜? 뭔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그렇지도 않아요 10대 때야 뭐 즐길 수 있는 게 많이 없으니까 몰컴이라도 하는 거고 20대만 돼도 몰컴이 뭐야 누가 누가 밤 새벽 3, 4시까지 컴퓨터 하고 있어도 뭐라고 아무도 뭐라고 알았는데 하치쿠치님 하치쿠치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각지요 저도 이제 처음하는 초회차라서 잘 모르겠네요 얼마나 남았는지 하다보면 언젠간 나오겠죠 그게 금기가 아니게 되는 순간 재미가 없어지는 법이야 몰컴도 마찬가지고 나도 20대 딱 되는 순간 몰컴이 몰컴이 아니게 되니까 재미가 없어지더라 그 그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는 걸 딱 감지하는 순간부터 뭐 신경 온몸에 신경이 어 곤두서면서 10초 안에 모니터를 끄고 침대로 뛰어들여야 되는 그 그 그 그 순간의 짜릿함 어 그게 바로 몰컴을 하게 되는 이유가 아니었어요 아이 아 에길이 너 너 이런 장면이 있었니 아 에길이 이미 볼장 다 봤는데 아 공격 아 이 화물메달 퀘스트라니 택배인가?